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연히 홈쇼핑에서 접했는데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려고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살롱드 마지 앰플 트리트먼트입니다. 실리콘 오일 무청가로 두피에 직접 바르는 트리트먼트인데요. 마개를 돌려서 이렇게 기울이면 바로 나오는데요.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피에 직접 바르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줄줄 흐르는 물 제형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모발을 무겁게 만드는 크림 제형이 아닌 두 가지의 단점을 해결한 앰플 제형으로 바르는 순간에 손상된 모발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코팅 효과도 함께 준다고 합니다. 직접 두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머리를 감고 난 후에 헤어가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질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훨씬 더 잘 되고요. 스타일링을 연출할 때도 컬이 더 잘 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경의 트리트먼트 역작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리콘 오일 무청가로 건강한 두피 케어가 가능하고 완벽한 세정력과 탈모 완화 기능성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아르간 커넬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 등 5가지 식물성 오일과 10가지 단백질 그리고 5가지 앰플 성분으로 우리 모발의 영양을 꽉 채워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그 즉각적인 효과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저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속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개선 효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살롱드 마지 헤어 앰플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하니까 다른 트리트먼트에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ml라 용량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니죠. 그리고 앰플 제형이다 보니까 살짝 헤프게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요. 헤어가 빗질조차 하기 어렵다 하시는 손상 모발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즉각적으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살롱드 마지 헤어 앰플 트리트먼트 여러분께 간단하게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